엑소엘, 아유아유 필터를 엑소엘 환영 한 번에 커진 머리 맘껏 자, 매니저님들 잡아주세요 네, 좋네, 좋네 아, 제가 사회 볼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대처럼 아, 필대처럼, 필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 아, 근데 나부터 누구냐, 오세부터가? 자, 저희가 시간이 없는 한계로 네, 여기 가운데 비워주세요 내가 여기서 사회를 가지고 저번처럼 마피아 둘, 경찰, 형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아닌데, 지금 20분에 남아서 자,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갈게요 고개를 줄여주세요 네, 똑같이 할게요 경찰과 마피아, 그리고 의사를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고개를 줄여 자, 일단 뭐부터 뽑을거냐 저는 마피아를 먼저 뽑아볼게요 자, 마피아를 뽑아보겠습니다 마피아를 뽑아보겠습니다 마피아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마피아를 지금 뽑고 있어요 마피아를 뽑고 있어요 마피아를 뽑고 있어요 마피아를 뽑고 있어요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서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고개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뽑고요 저는 경찰을 뽑고요, 경찰 자, 마지막 의사, 과연 누군가가 의사를 뽑았습니다 자, 아침에 말겠습니다 마피아를 뽑아보겠습니다 죽었어 마피아다 마피아다 죽여 시작하기 전부터 나한테 마피아라 자, 자,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우리 지금분도 마피아 여러분들 1분 동안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마피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야, 너 경찰이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초 지났어요 내가 봤을 때 백현이 형 의사 아, 이 형 경찰이다 걔 나 올리고 있어 걔는 그냥 바보야 시민이 형 뭐야 이 형 게임 파괴자 형 내가 들어봐 초 바로 왔어 마피아 경찰 의사는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의사는 난 백현이가 의사일 것 같아 의사? 아니야, 마피아 왠지 둘이 마피아 어, 둘이 마피아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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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느낌상 막 이 형이 시민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리가 없어 왜? 시작하자마자 말을 계속해 한 명 죽고 나서부터 시작해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지금 어, 지금 어차피 죽일 수 없어 봐봐, 이렇게 해서 방어하더라 난 안 될 거, 마피아 너 봐봐, 나 죽을게 죽이면 이제 그때 복숭아 자, 10초 아, 1분 지났고요 밤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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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인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자, 다들 고개를 숙여주세요 고개를 숙여주시고 퉁부닥부닥 퉁부닥 퉁탁탁 해주세요 자, 마피아 분들은 고개를 누르고 어떤 분을 오늘 누가 제일 죽이고 싶나 가장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 눈을 떠주세요 경찰 눈을 떠주세요 경찰 눈을 떠주세요 눈을 떠주세요 아, 깜짝이야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아, 네 네 자,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의사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봐봐 의사 누구야 의사 누구야 밝혀, 밝혀 아니야, 밝히면 안 돼 마피아가 죽일 수 없어 지금부터 정확히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마피아세 나 의사인데, 나는 카이 살렸어 진짜로? 어 얘 의사 맞아 그럼 지금 의사인 사람 얘 하라니까 그럼 백현이 형 의사 맞아 경찰이겠지 내가 마피아인데 나를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고 난 시민이야 자, 경찰인 사람 경찰 확인했던 사람 경찰, 너 누구 죽였어? 형 확인하니까 누구 확인했어? 자, 시민인 사람 손 시민인 사람 나 그냥 의사도 시민 아니야 그냥 시민인 사람 그냥 시민인 사람 나 어 어 형은 왜 손 들어 아, 이둘이 마피아 자, 봐봐 다시 들어봐 하나, 둘, 셋 2초 남았습니다 시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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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밖에 없잖아 마피아야 아니래 시민인은 3명 밖에 없는데 지금 4명이잖아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자,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스탑 자,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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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뭐예요? 마피아야 조용히해 자, 조용히해 왜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알았어, 빨리 가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찍어주시면 돼요 오, 나 아니네 하나, 둘, 셋 하면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찍어주시고 가장 득표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단두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정답이다 꾸시고 있거든 뭐야 얘기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시면 돼요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자, 가만히 있어 나를 왜 가르치는 거야? 자, 지금 가장 투표수가 많이 나온 종대씨의 마지막 최후의 발언 20초 발언 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나 나 아니야 지금은 종대밖에 얘기할 수 없어 나 아니야 이 형 지금 툰 많이 안 얻어 종대밖에 얘기할 수 없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 맞아 나 아니라고 어? 내가 봤을 때 이 종이 마피아야 너 아니야 밖에 할 말이 없으면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저의 몸을 염지를 들어주세요 나 거짓말 못해 하나, 둘, 셋 하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죽이는 거야 어, 죽이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죽었습니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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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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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끄럽게 해주세요 오다나 오다닥 오당탕 오당탕 안 하는 사람한테 패널티 있습니다 자, 암의 하늘에서 고개를 들고 오늘밤 누가 제일 맘에 안드는지 제일 맘에 안드는지 누가 맘에 안드는지 알겠습니다 자, 경찰 아 뭐가 누가 시켰다고 하실거인지 경찰 누가 시켰다고 하실거인지 자, 의사 자, 알겠습니다 고개 주셔야 되시구요 자, 조개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밤 경수가 죽습니다 어? 어? 죽은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야 일로와 야 마피아 난 안 죽이겠다 이거지 마피아 1분에 마피아 1분에 시간 되겠습니다 야 하네 하겠어? 마피아 너무 잘하네 그래 마피아 야 마피아 야 마피아 안 떨어져 마피아 안 떨어져 나 아니야 둘이야 얘 아니라고 생각해 야 우사가 누군데? 난 아니라고요 자 30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그냥 우사라고 말하면 되잖아 아니 나 우사야 아까 전에 우사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우사야 내가 우사인데 뭔 소리야 내가 우사하게 했는데 까빛 대박이야 이제 형 자 그러면은 손가락을 들고 하나 둘 셋 죽여 대현아 대현아 복수해 복수해 조형 지금부터 최후의 반론 하실겁니까? 나는 의사 죽이고 죽었어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조형 조형 자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피아 고개를 들고 누구를 누구를 사망시킬 것인지 누구를 사망시킬 것인지 알겠습니다 아 마피아에서 찍기 못한다 자 경찰 경찰 의사 아 의사 죽었지? 자 고개를 눌러주시고요 오늘 밤 세윤이가 죽었습니다 네 형 자 시민승 형 형 적다고? 그치 근데 일곱 명이니까 원래 어떻게든 적어 마피아 편이 있으면은 밸런스가 왔는데 아니 근데 경찰이 누구만 하냐 아니야 근데 형을 죽였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형이 말 안해도 아니 근데 이제 아니야